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최근 증가세는 본격적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통풍이 잘 안 되는 실내 생활이 늘었다는 점과 방역조치 완화, 백신 수급 지연 등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을 맞은 남아공은 최근 신규 확진자가 60% 이상 증가하면서 봉쇄 단계를 높였고 방역조치를 완화했던 우간다도 최근 감염자가 늘면서 재봉쇄에 들어갔습니다. 겨울에 접어드는 남미도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이 3차 대유행 위기라고요. 네, 브라질은 현지에서 발생한 감마 변이 바이러스에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가세하면서 또다시 대확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낮은 연령층에서도 중증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젊은 층 감염뿐 아니라 최근에는 9살 이하의 어린이 누적 사망자도 1,000명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큰 만큼 현지 체류 시 감염 예방을 위한 거리 두기 등 개인 방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